파페 수집의 모든 것 타임머신의 수집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타임머신의 수집세계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출해된 적이 없었던 희귀한 비공식 민트세트에 대해 2024년 업데이트 버전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업데이트 자료들 잘 보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역대 비공식 민트세트를 총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집 목표를 세워서 한번 도전해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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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